아편전쟁 그것을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어났었던 전쟁 선생님 그게 국가 간에 그런 일이 정말로 벌어질 수 있었습니까? 네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당시에 전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했었던 영국과 아시아의 맹주였던 청 사이에 벌어졌었던 사건인데요 그것을 두고 당시에 영국의 젊은 정치인이었던 윌리엄 그래드스턴이라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아편전쟁을 파병에 대해서 반대하는 연설을 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영토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그 법률에 따르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중국이 식량 공급을 거부한 것이 어째서 중국의 죄가 되는지 본인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 수행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판단할 능력이 없지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부정한 전쟁 이것만큼 영국을 불명예로 빠뜨리게 될 전쟁을 나는 이제껏 보지 못했고 책에서 읽어본 적도 없노라고 국가의 명예는 더럽혀졌습니다 국가의 불의는 국가의 몰락을 앞담기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와 그 이득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득이 크더라도 그로 인해 영국의 국왕과 대형제국이 입을 명예, 위심, 존엄성의 손실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다 그게 옳고 그게 더 많은 국가의 이득을 가져갈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항했던 당시에 서른한 살밖에 안 됐었던 영국의 젊은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그의 부르지즘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역사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는 아편전쟁에 대한 파병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연설 직후에 파병에 대한 찬반을 했었겠죠 그래서 262대 271표로 단 9표 차이로 영국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전쟁이 선포되었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제 아시아가 개항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고요 그것을 인해서 쭉 아시아의 역사가 당시에 서양과 맞다뜨리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도 있게 되는데요 오늘 그 전반적인 내용들 저와 함께 한번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를 배우면요 저희가 같은 동양인으로서 그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서양은 그렇게 언제나 힘을 잃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선생님 왜 이렇게 동양은 힘이 없었습니까 참 우리의 역사 별로예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역사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이곳의 전쟁 아편전쟁이나 혹은 우리한테 닥친 전쟁들은 이미 과거의 것은 끝났지만 앞으로의 그것에 빗될 만한 또 전쟁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알아가는 데 대해서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저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잡아드리고 여러분께 한번 같이 가드리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일단 1840년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40년입니다 1840년부터 우리가 아는 42년까지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하냐면 1차 아편전쟁이라고 합니다 1차 아편전쟁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 42년이 끝나게 되면서 영국은요 청에게 난징조약을 강요하게 됩니다 난징조약이라는 게 있게 되고요 실제로 이 난징조약 이후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적으로 많이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42년도에 호문 추가 조약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호문 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호문 조약도 있습니다 제가 좀 전체적인 흐름 잡아드리고 구체적인 내용 내려가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같이 좀 따라와 주시면서 가주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청나라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뭔가 기본적으로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서 51년부터요 64년까지 그들의 나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태평천국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태평천국이 있었습니다 태평천국이 있었고요 이 태평천국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도요 또 다른 전쟁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56년부터요 56년부터 60년까지 60년까지 우리가 아는 아편전쟁은 한 차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차례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2차 아편전쟁이라고 합니다 2차 아편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었었고요 2차 아편전쟁에 대한 결과로써 그들이 맺어졌었던 게 이징이징 베이징 조약이 맺어졌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60년도에 베이징 조약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 태평천국 운동이 끝나기 전쯤에 또 청나라는요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다른 운동을 하나 벌이게 됩니다 몇몇 다른 책에는 61년에도 나와 있는데요 교과서나 대본의 것들이 62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62년부터 청일전쟁이 끝날 때까지 진행되었었던 그런 나름의 중국의 근대화 운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94년 내지는 95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청일전쟁이 94년에 끝나서 95년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을 무무무 맞습니다 양무 운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양무 운동 중간에 있었던 나름의 또 전쟁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84년에서 85년에 끝나게 되는 그런 전쟁이 있죠 이걸 무슨 전쟁이라고 하냐면 인도 차이나 반도에 주도권을 놓고 청나라랑 프랑스랑 전쟁을 붙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전쟁을 청프 전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94년도에 또 전쟁을 붙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청일전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청일전쟁까지 지게 되자 양무 운동은 결국에는 실패를 자인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요 이제는 그러한 좀 나름의 소극적인 개혁 말고 좀 전면적인 개혁을 하는 게 어때라고 하게 되면서 98년도에 그들이 중국 입장에서는요 나름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법도 바꾸고 좀 우리 나름의 좀 근본적인 개혁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등장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변법 자강 운동이라고 한다는 거 이 전반의 흐름들 오늘은 이번 시간에 한 판에 딱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까지 우리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면 기본적으로요 이쪽에 있는 이 청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9세기 오면서 상당히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청의 힘은 점점점점 약해져 갔어요 그럼 그 약해졌었던 이유 중에 몇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은요 지금으로 치자면 공무원 관리들이요 상당히 부정 부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서 물가는 폭등하게 되고요 물가가 오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서민들의 삶이 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과정 가운데 청나라를 버티고 있었던 중요한 군사적인 힘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기군기군 팔기군이요 팔기군의 힘이 빠집니다 무력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사적인 힘도 잃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청조 말기에 있었던 난 중에 백년교의 난이 있습니다 백년교도의 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청조의 힘은요 계속적으로 쇠퇴를 거듭해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 파트라든가 혹은 군사 파트라든가 이런 거에 힘은 빠지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청나라가 사실 자랑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무역 특히 이 지금이 이제 19세기 아닙니까 18세기 19세기 이때까지 하면서요 당시에 유럽에 좀 잘나간다 했었던 그 이제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청나라에서 넘어오는 거 요거 상당히 인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뭡니까 아니 좀 약간 뭐 싼 거구만 뭐 이런 느낌이 있지만요 이 당시에는요 딱 이런 거예요 딱 귀족들이요 친구들 부르면 그냥 요거 중국에서 갖고 온 갓 갓 만든 비단이야 어때 좀 있어 보이지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요 딱 하게 되면요 그 중국에서 넘어온 차를 한 잔씩 딱 대접합니다 자 우리 차 한잔 하자 메이드 인 차이나야 야 이게 뭐 이러면서 이제 차를 마십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끝이 아니지 좋아 내가 저쪽에 있는 중국에서 갓 가져온 도자기 한 번 보여줄게 보러 가자 딱 이러면 완전히 지금의 완전 풀 코스예요 최고 와 야 너 진짜 여기서 잘 나가는구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요 이제 십구 세기 그 경제 상황을 한번 본다면 자 영국과 청은요 청은요 어떠한 무역 관계 갖고 있었냐면 이 영 그 청나라는 영국에게 무엇을 주고 있었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차라든가 비단이라든가 도자기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었고요 자 그것에 대한 대금으로 영국은 청나라한테 무엇을 줬을까요 예 당시에 이 무역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바로 은을 줬습니다 실버를 준 것이죠 그런데요 자 이러한 사건을 보고 결국에는 이거는 뭐 문화적 격차라든가 혹은 뭐 수요 국내에 이제 서로의 요구하게 되는 수요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이 이것 때문에 좀 뿌리 났습니다 그래갖고 당시에 거의 이제 식민지화 돼 있었던 인도를 끌어들입니다 인도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영국은요 당시에 산업혁명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한 뒤였기 때문에요 당시에 그들의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냈던 면직물 면직물을 넘깁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뭐 드릴까요 인도가 그러니까요 야 너는 나한테 주지 말고 여기 너네는 이 아편 만들어 아편 어 그 나쁜 걸 왜요 그거 하시게요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청나라한테 줘라고 하면서 아편을 넘기게 됩니다 아편을 넘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겠습니다 저도 아직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하게 되면요 뭐 이건 사실 본인의 의지로 끊는 건 불가능하다며 당시에 이 청을 아편은 보통 이게 싸게 넘긴다며 처음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번 중독되면 점점점점 가격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당시 청나라 안에서는 아편 방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스트레스가 가끔 한번 풀라면 뭐 피시방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편 방이 있었대요 가다가 저기 우리 아편 한번 당기고 가지 그러면 이제 가서 아편 피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아편 들어오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 건강의 치명타 그렇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생활이 안 됐겠죠 일반 생활이 여러 문란 이런 것들 나타났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편 중독자들은 늘어나게 되고 이쪽에서 들어왔었던 은이요 이젠 영국으로 어떻게 됩니까 은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의 이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겠죠 뭐 때문에요 바로 이 아편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가 이 하얀색으로 필기했었던 건 뭐라고 부르냐면 편무역이라고 합니다 편무역에서 제가 이 노란색으로 필기했던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 나라가 끼어들게 되면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삼각무역으로 변화되었었다 우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삼각무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난자가 지워졌네요 난징입니다 난징 자 이 삼각무역으로 변화되게 보니까 당시에 이제 청나라는요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대로 놔두다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은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워지고 있는 이 청나라가요 더더욱 더 지나면서 계속 쇠퇴돼가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뭔가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요 이때 이 청나라에서는요 누구를 파견합니까 임칙서라는 황제 특명을 보낸 아 특명을 받은 임칙서를 파견합니다 그래서요 광저우에서 여기에 있는 이 아편을요 아편을 소각합니다 화가 많이 났었나 봐요 이거여서 막 아편을 그냥 바다에 이 불로 태워버리면 태워버리면 이 또 이 향기에 또 이게 취한대요 그래 갖고 막 그 물 바닷물에 넣어갔다가 바닷물에 넣은 걸 또 다시 이 모래 위에 말렸다가 또 나머지 걸 다시 퍼내고 막 아주 어렵게 하면서 여기에 들어왔는 이 아편을 전부 다 몰수해 버리고요 완전히 다 소각해 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뿔이 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네 왜 아편 수입 안 해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청나라에게 군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아편 소각되면서 그 다음에 일어난 건 뭐였을까요 1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1차 아편 전쟁의 결과 누구의 패배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도 예상했다시피 청나라는요 패배하게 됐습니다 자 청의 패배로 이어지니까 이제는 뭔가 조약이 하나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나왔었던 게요 42년도에 나왔었던 조약입니다 징징징 난징 조약이 되겠습니다 아 1942년 제가 아닙니다 1842년입니다 1842년도에 난징 조약이 등장했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난징 조약의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한 4개 3개 정도만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 전쟁 끝났으니까 돈 물어줘야 되겠죠 상금 상금 예 배상금을 지불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뭐 배상금은 별게 아니고요 자 그다음부터 이제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홍콩 홍콩을 띄워줍니다 이걸 할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홍콩 할 양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뭐 홍콩을 한참 뒤에나 가서 이제 받게 되었었죠 그 다음에 다섯 개 항을 개항하게 됩니다 다섯 개의 항구를 항구를 개항하게 됐습니다 이 다섯 개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개만 기억합시다 자 이 청나라 하면 가장 대표적인 항구도시 어디가 있습니까 상하이 상하이 광저우 광입니다 광 상하이와 광저우 두 개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청나라는요 아주 제한적인 무역을 했었다고 했었죠 우린 그런 무역 형태를 무슨 무역 형태라고 했습니까 공행 무역 형태라고 했었죠 이 공행 제도를요 폐지시켜버립니다 이게 1842년도에 난징 조약이었습니다 난징 조약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영국은요 이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야 너 생각해보니까 아까 좀 여기 좀 빠진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뭔가 좀 추가해야 되겠어라고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인 예 그 다음에 인 제가 여기를 사십이 년이라고 했네요 너무 정신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십삼 년입니다 사십삼 년도에 무슨 조약을 맺게 되냐면 호문 추가 조약 내지는 호문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호문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호문 조약을 맺게 돼 호문 조약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딱 두 가지만 첫 번째 나오는 게 뭔가 우리나라도 여러분 강화도 조약 같은 거 배우다 보면 불평등 조약 하면 하게 나오면 늘 나오는 거 있었죠 치외법권 영사재판권 있었잖아요 여기 빠졌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사 재판권 영사재판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합니까 그 지역에 와 있는 영사가 재판한다는 것이잖아요 요거랑 거의 동의어가 뭐냐면 치외법권이에요 치외법권이 영사재판권입니다 거의 동일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늘 나오는 거 이거 있습니다 뭡니까 언제나 최고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대우 그게 뭡니까 최해국 여입니다 대우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의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청나라가 영국한테 이권을 몇 개 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청나라가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최고의 혜택을 받는 나라가 아닌 거잖아요 영국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한테 주고자 한 것이 자동적으로 영국한테로 가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언제나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불평등 조약이죠 참고로 이게 우리나라가 외국한테 조약에서 최초로 인정해 준 나라는 미국입니다 1882년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한번 다시 간단히 하겠습니다 편무역에서 삼각무역으로 변해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나오는 건 바로 이 뭐의 존재입니까 아편의 존재입니다 결국에는 이 아편으로 인해서 임칙서를 파견하게 되면서 아편을 속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편전쟁이 발발되었었고요 청나라의 패배로 인해서 난징조약 시간이 지나서 호문조약 내지는 호문추가조약 같은 것이 이어지게 되었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영국은요 영국은요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 이제 이차 아편전쟁 한번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2차 아편전쟁입니다 자 2차 아편전쟁은요 영국이 좀 다른 걸 요구합니다 영국이요 야 내가 지내보니까 이 정도는 내가 만족이 안 돼 나의 욕구가 얼마나 많은데 너네 조금 더 무역을 확대해 줘야 되겠어 무역 확대를 요구합니다 무역 확대를 요구하는데요 또 청나라가 전쟁은 앞에 아까 전쟁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의 좀 이건 있어요 그래도 청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청나라는요 지금만 해줘도 많이 해줬다 마이 뭣도 아이가 그만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청이 거부합니다 요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요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뭐 애로 사건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여기 앞에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게 되냐면 무슨 사건이 터지게 되냐면 이 영국 국회 영국 입장에서는 자신 나라의 자식 자기들의 나라의 국기가 모독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인제 뭐 그 정박해 있던 그 이제 그 영국 배에 그 인제 당시에 인제 뭐 그 범인을 잡으러 계속 들어갔다고 하죠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기가 모독을 당했다고 하게 되면서 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애로호 사건 자신의 뭐 다르게 말하자면 영국 국기가 모독 받았다라고 주장했었던 이 애로호 사건가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영국과 관련된 것이겠죠 그 다음에 프랑스 선교사가요 요때 프랑스 선교사가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요런 게 결국에는 문제가 되면서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때 뭐 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누가 졌어요 청나라가 졌겠죠 그래서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요 그 조약이 무슨 조약이냐면 텐진 조약입니다 저기 위에는 제가 안 썼지만 예 한번 그 기억해 두세요 예 이 58년도에 텐진 조약이란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었는데요 텐진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던 항구 개항항 건 내비 두고요 열 개 항을 열 개 항구를요 추가 개항합니다 영국이 요구했던 게 이제 막 많이들 이제 들어주는 분위기였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크리스트교 크리스트교의 선교를 우리가 포교를 자유롭게 하겠다 선교 자유롭게 해게 해 줘라라는 내용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 공사의 그 다른 나라의 공사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 외교관들이 외교관들이 그 다음에 이 베이징에 뭐 할 수 있게 해 줘라 베이징에 있을 수 있게 해 줘라 그걸 주제라고 하거든요 베이징에 주제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런 게 이제 텐진 조약이 기본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청은요 역시 또 나름 그건 있어요 아 이거 좀 아무리 봐도 너무 어쨌든 이거 국가 간의 조약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게 되면서요 이 청나라는요 이 텐진 조약을요 파기를 요구합니다 누가요? 청나라가요 아니 앞에 사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좀 아무리 봐도 좀 너무한 거 같아 라고 하면서 이 청나라가 이것을 파기를 요구하니깐요 파기를 요구하니까 이제 이들이요 특히 이제 어떤 나라랑 어떤 나라랑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영국하고 프랑스가요 아직 이거 맛을 제대로 못 봤구만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쳐들어옵니다 사실은 보면요 여기서 한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이 신사의 나라다 사실 이런 분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거칠고 무서워요 자신들의 요구가 있으면 물부를 가리지 않는 그런 분명히 그런 좀 느낌들이 있습니다 자 청의 파기를 요구하니깐요 그들이 다시 공격해 들어와서요 결국에는 청나라가 또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었던 게 무슨 조약이 나오게 되냐면 이징이징 베이징 조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860년이겠죠 이때 이제 베이징까지 함락을 당하거든요 청포연합군에 의해서 이 베이징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요 베이징 조약이 주된 내용이 뭐냐 여기 있었던 요 맺었었던 텐진 조약 텐진 조약에 있는 내용을 모두 인정하겠다 본인들의 뭐 이제 가장 이제 뭐 주요한 도시가 함락당했으니 뭐 더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나가요 주룽반도라고 중국 남부 지역에 있는 반도가 있었습니다 이 주룽반도도 뭐합니까 할양합니다 주룽반도로 영국이 할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요게 얼마 전에 그 이 그 평가원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나온 게 있었는데 텐진을요 추가 개항합니다 개항합니다 요게 있었습니다 요기까지가 베이징 조약인데 사실 이 베이징 조약은 요기에 있는 내용들보다도 이 아시아 지역권에 있는 내용이나 혹은 이 한국사 지역에 있는 내용을 한다면 이 베이징 조약에 누가 중재를 했냐면 시아시아 러시아가 뭐 하냐면 야 영국 프랑스 일로 와봐 청하라 너네들 이지 마 너 많이 다쳐 너네 이지 말고 이 정도 해서 그냥 화해하면서 좀 처리하자라고 중재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중재를 하죠 이 중재에 대한 대가로 이들이 받았었던 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우리 한반도와의 국경선에도 맞닿아 있는 땅 아닙니까 거기 어딥니까 바다와 연에 있는 땅 거기 어디죠 해주해주 연해주를 차지합니다 지금까지도 차지하고 있죠 이 연해주 차지 연해주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어딥니까 맞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요러한 조약들로 넘어오고 있었다라는 것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차 아편 전쟁이었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윤지가 다 봐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청나라는 기본적으로 5천 년 가까이 전 세계 역사의 가장 중심축의 한 나라였었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무력하게만 당하고 있을 수 있었겠나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요 나름의 독자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쯤 노력했었던 운동들을 벌이게 됩니다 이제는 그 운동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태평천국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아마 시험 문제 파트에 들어가면 교과서 서술 내용은 많이 없지만 문제 참 잘 나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태평천국 운동의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경입니다 첫 번째 배경 자 태평천국 운동은요 이런 게 있었어요 자 태평천국 운동이 언제 일어났다고 했었죠 51년부터 한 64년경까지 시기적으로는 대략 한 이쯤 정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앞에 태평천국 운동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많은 이런 배상금을 지불하고 열강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을 뺏기다 보니까 이들이 고생을 더 하게 되었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배상금 때문에 이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이요 조세 부담이요 높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커졌었던 조세 부담은 어떻게 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농민들에 대한 수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었겠죠 자 요러한 상황에서 이때 한 남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누굽니까 수전수전 홍수전입니다 전입니다 이름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홍수전입니다 그가 우연히 잠에 들게 되었었는데요 거기서 좀 약간 수염이 좀 있고 약간 이렇게 머리가 좀 곱슬곱슬하고 약간 서양인 느낌을 닮은 사람을 만나고 했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선생님 갑자기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홍수전이 등장하게 되면서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요 상제회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상제회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 상제회를 바탕으로 그가 만든 게 뭡니까 태평천국입니다 태평천국을 만들었었다라는 거 선생님 그러면요 결국에는 이 그 이쪽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 태평천국 운동은요 뭐 플러스 뭐겠습니까 당연히 크리스트교 느낌이 있습니다 크리스트교 성격에다가 원래 중국에 갖고 있었던 전통 사상이 결합돼서 나온 형태가 바로 이 태평천국 운동의 하나의 그 틀이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스트교와 전통사상이 혼합되어서 나오게 되었었던 나름의 당시에 민중운동이었었다 그 흐름 하나 잡아주시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들의 호호호 두호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구호를 외치면서 뭐 여러분 같으면 뭐 유성완짱 유성완짱 뭐 이런 구호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구호가 아니다 여기에 있는 이 태평천국 운동은 어떤 운동 그 있었냐 당시에 이 운동이 갖고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을 표현했겠죠 멸 만 흥 한입니다 무조건 기억하십니다 멸 만 흥 한 요거 별표 치시고요 반드시 기억해 두십니다 멸 만 흥 한 멸 만 흥 한 이거 뭐라고요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자 멸 만 흥 한이란 건 뭐냐면 만주족 망하고 한족이요 흥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만주족을 무너뜨리고 한족 중심에 다시 나라를 세우자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무슨 사상이 반영돼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청나라에 반대하는 사상 무슨 사상일까요 반청 사상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 요 단어 요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멸 만 흥 한 멸 만 흥 한 반디 기억하십니다 요거 나옵니다 멸 만 흥 한 있었고요 자 그들의 개혁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내용입니다 어떤 개혁낸들이 있었냐 이들은요 이건 당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아래로부터요의 중국의 대표적인 운동이거든요 중요한 건 당시 너무나 혁신적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습니까 토지균분 토지를 농민들한테 나눠준대요 농민들의 최대 꿈이 뭡니까 자기 땅에서 농사짓는 거잖아요 근데 토지를 나눠준자 준자잖아요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었었겠죠 토지균분 그래서 이 당시 이 토지균분을 무슨 제도라고 하냐면 천주전무제라고도 합니다 이게 예전 교과서에 있는 천주전무제라고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교과서에 있는 다 천주전무제로 나와 있습니다 고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남녀평등 그다음에 당시에 이 그 내용 중에서 중국에서 좀 문제가 됐었던 거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아마 몇몇 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중국인 보니까 전족 여성들이 이렇게 발이 건강하면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발을 억지로 막 이렇게 막 못 자라게 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는 발을 억지로 못 크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족을 금지시킨다 그다음에 이 당시만 해도 첩제 첩들 많이 있었거든요 축첩제 이거 하지 말자 당시에 나름의 이 사회개혁 내용도 당시에 일반 민들한테 상당히 어필을 줄 만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뭐 당합니까 아바밥 진압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들을 진압했었던 건 누구들이었을까요 일단은 왜 이들이 진압을 당했냐 첫 번째 지도층이요 네 분의 십사입니다 지도층에 네 분이 있었고요 가장 큰 건 당시 청나라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나라에 주된 그 지배층이 누구죠 신사층이죠 청나라 청주 정부는 이 당시에 신사층한테 탄압했습니까 아니면 나름의 권리를 인정해 줬었습니까 나름의 권리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청나라를 지금 없애자고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청의 지대 지배층이었었던 누구는요 이 한인 신사층은요 신사층에서 이 태평천국 운동을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신사층들이 자신들의 나름의 군사라든가 혹은 이 그런 면에 좀 도움을 줘서 등장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향용이라든가 일종의 민병대와 비슷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뭐 단련 이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태평천국 운동이 진압되게 되는 이 신사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겠습니까 한인들입니다 한인 신사층들이 향용이라든가 단련 등등에 있는 일종의 민병대 같은 걸 만들게 되면서 이 태평천국 운동 진압에 앞장섰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또 간섭하게 됐습니까 서양 세력이 간섭 실제로 여기를 지원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 청나라를 좀 지원해 주면서 태평천국 운동을 이제 진압하게 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었었다라는 거 여기까지 뭐였습니까 태평천국 운동이었습니다 태평천국 운동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러한 움직임에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우리가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거 뭐가 있습니까 이 태평천국 운동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운동 아닙니까 당시 지배층들은 좀 이 비슷한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우리나라 이 청나라가 잘 나가기 위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만 해라는 그런 움직임을 받았었겠죠 자 그래서 등장했었던 운동이 있었습니다 무슨 운동입니까 양무운동입니다 양무운동 들어갑니다 양무운동입니다 자 양무운동은 뭐 1861년부터 이 청일전쟁이 이제 끝날 때까지 이 그 쭉 나왔었던 운동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자 이 배경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양무운동은 왜 나왔을까요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뭐였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 앞에 내용에서 보니까 아편전쟁이랑 태평천국 운동에서 보니까 서양 기술이요 특히 그 군사 기술은 만만치 않아요 역시 세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이 서양 문물에 대한 서양 문물에 대한 도입 필요성이 느꼈어요 저들이 저래서 군사력이 저렇게 세졌구나라는 움직임이 있게 되면서 우리도 이제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것만큼은 바꾸어야 되겠다는 느낌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인 신사층들이 주도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엔 자신의 이 기득권을 건드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 태평천 운동에 대해서는 진압을 했지만 결국엔 자기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갖고 누가요 한인 신사층 신사층이 주도하게 되었었죠 특히 그 이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기 양무운동 나오면 여러분 이 두 사람 인물은 반드시 나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홍장 홍장 이홍장 그 다음에 진국번 이홍장이랑 진국번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이홍장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십니다 아마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양무운동이 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들의 이 개혁 내용은 사실은 딱 한마디로 거의 요약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야 변화는 해야 되겠지만 원래 우리 소울 멘탈 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스피릿 정신 이것은 사실 우리 동양이 훨씬 더 앞서지 않아 맞아 그러면 그것은 유지하자 정치적 체제 우리 갖고 있는 그런 이 멘탈 소울 아 이런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어 그렇지만 서양이 어 당장 보니까 요즘 과학에서 어 총 잘나가고 뭐 이러네 아 그럼 그거 정도는 받아들이는 게 어때 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요약하는 단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중체 다시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중체서용입니다 뭐라고요 중체서용이라고요 중국이 갖고 있는 것을 본체로 삼고 그럼 우린 정신적인 파트는 바꿀 게 없어요 그렇지만 서양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 파트 특히 군사 파트는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 서용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 이들이 당시에 무엇을 원했었다 부국 강병을 원했구나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에 있었던 부국 강병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대적인 공장 짓습니다 근대적인 공장 그다음에 유학생도 파견해요 그래서 야 너네 가서 좀 빨리 배워와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좀 봐 특히 과학기술 이런 것 좀 잘 좀 배워와 근대 공장 만들고요 회사도 만들고요 공장 회사 이런 것들 만들고요 유학생도 파견하고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군수공장 같은 것들 지으면서 나름의 이런 변화를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개혁의 내용인 이 중체서용 자체가 뭐이기도 했어요 조금 더 나아가자면 맞습니다 이거 자체가 뭐이기도 했다 한계이기도 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이 사용하는 걸 바꾼다는 건 손을 바꾼다는 건 손만 바꾸는 건 오래 못 가요 이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우리 정신 그걸 싸우 그게 왜 나오게 됐지라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도 같이 바꿔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들은 좋은 것만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체서용 자체가 한계에 이르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양보 운동 자체 근대적 회사라든가 공장 이런 것들은 누가 주도했습니까 누가 주도했습니까 국가가요 이게 관독상판이라고 해서 이 관독상판이라고 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판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일반 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름의 좀 이 제한적인 개혁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뭐냐면 언제나 이 제한적 개혁이라는 거예요 이 제한적 개혁은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실패하지 못하고요 자 이것에 대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어디 어디 전쟁에서 지면서 자 인도 차이나 반도 인도와 차이나의 가운데 있는 이 반도 거기 어디죠 지금의 뭐 베트남이라든가 라오스 캄보디아가 있는 거기 인도 차이나 반도를 놓고 청나라와 프랑스랑 전쟁을 벌이게 되죠 제가 아까 저기 위에 써드렸던 1884년 85년에 이 청포전쟁에서 집니다 청포전쟁에서요 청포전쟁과 또 어느 전쟁에서요 청일전쟁에서요 일본과 한판 붙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쟁 생각해갖고 이 청일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양무 운동의 한계점이 드러나게 되면서 끝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엔 이제 실패로 자인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뭐가 나올지 여러분 제가 늘 역사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양무 운동이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요 제한적 개혁이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젠 그다음 사람 여기 나오게 되는 변법 자강 운동은요 어떤 개혁을 할까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전면적인 개혁 근본적인 개혁을 하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그 움직임에서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게 뭡니까 맞습니다 변법 자강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변법 자강 운동입니다 변법 자강 운동에 대한 배경 뭐 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죠 무엇을 해야 되겠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아 근본적 근본적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느꼈었던 것이죠 아 이제 정말 우리는 좀 바꿔야 돼 근본적인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변법하면서 나름의 더 힘을 키우자라는 운동이 변법 자강 운동이었습니다 1898년도에요 자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운동을 주도해 주도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유명한 변법파들입니다 변법파가 주도하게 됩니다 여기 변법파에 주도했었던 인물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될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두 명 기억합시다 칵유에이 칵유에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정말 잘 나온 사람이에요 칵유에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 명 더 량치 차호 오라는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두 명의 인물들 중요합니다 시험 나올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변법파가 주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변법파는요 당시에 좀 보수적인 같은 정치인들이었었지만 보수적인 색채가 강했을까요 아니면 좀 개혁적인 색채가 강했을까요 개혁이니까 바뀌자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 개혁 운동에 대해서는요 좀 비판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근본적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별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의 개혁의 모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무슨 운동을 이 모방하려고 했을까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합니다 자 메이지 유신을 모방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개혁 내용은 뭐 나올 만한 거 다 알겠죠 자 일본의 우리 그 메이지 유신 제가 그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었죠 어떤 것을 가져갔던 겁니까 맞습니다 입헌 군주제 자 군주는 있지만 그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 역시도 누구의 머리에 따라야 된다 헌법에 따라야 된다 지금의 뭐 내각 의원 내각제라든가 뭐 내각 책임제 뭐 이러한 정치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인제 주장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인제 관리를 뽑던 과거제 개혁했습니다 아마 문제 푸시다 보면 과거제를 폐지했다 아마 요런 뭐 그 문제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고러한 느낌들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또 이제 돈이 있어야 되겠죠 상공업 육성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개혁은요 언제나 개혁은요 그거에 대한 반대 국부가 따르게 됩니다 반드시 이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겠죠 이렇게 이들이 개혁하고 나면 그 해계몬이 누가 지게 돼요 다른 개혁했던 사람 지겠죠 그러면 원래 해계몬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겠죠 특히 당시에 이 이것에 대한 반대했었던 당시에 가장 큰 보수 세력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 보수 세력의 당시에 우둔거리는 누구였었냐면 중국 역사상 가장 이 권력에 대한 욕구가 많았었던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혹자는 그 여성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의 이 근현대사가 상당히 꼬이게 되었었다라고도 표현하게 되면 섯 표현하는요 서태호를 비롯한 이 보수 세력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근본적인 개혁운동은요 뭐하게 됩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것을 이때가 이들이 이 개혁운동을 펼칠 때 한 백일 정도 펼쳤대요 그래서 우린 이걸 무슨 천하라고 합니까 백일 천하다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의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근본적으로 다룰 거는 제가 전부 다 다 다뤄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역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외우면 답 안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자 청나라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누가 이제 그 들어오게 됩니까 영국이 청나라를 노리면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중에 이제 그 중요 수단이 아편이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난징 조약 들어오고요 호문 추가 조약 내지는 호문 조약 들어왔습니다 각각에 있는 내용들 봐주시고요 영국은 계속 아님 헝그리 이릅니다 아직도 안 난 너무나 아직 여전히 배고프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무역 확대를 요구하게 되면서 에로우 사건이나 프랑스 선교사 피살이 오게 되면서 이제 프랑스까지 예 같이 데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텐징 조약 나왔었고요 더 추가하면서 베이징 조약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있었고요 자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고 나름의 청나라도 변화를 꿈꿨겠죠 그래서 등장했던 게 태평천국 운동이 있었고요 태평천국 멸만흥항 반디 기억하십니다 그럼 이거는 반청사상이었었다는 거 봐주시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 그럼 이러한 우리 아래로부터의 개혁 말고 아래로부터의 개혁 말고 양무 운동처럼 해서 나름 개혁을 더 해보자 해서 제한적인 개혁 형태였던 양무 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나름의 이 그 진행되고 있었던 양무 운동 중체서용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지만 나름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 한계점에 의해서 실패 뭡니까 청푸전쟁이랑 청일전쟁에서 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대로 또 다시 근본적인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장했던 게 뭐예요 이쪽에서 나오는 변법 자강 운동이 된다라는 것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내부적인 문제인 보수 세력의 반발에 의해서 백일천하로 실패하게 말했었다는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요 청나라의 근현대사는 점점점점 꼬여만 갑니다 그 뭐 그 이후의 내용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 추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자 저희는 그러면 이제 그림자료랑 나와있는 문제들 몇 문제 풀어보고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죠 요거지 정리되셨습니까 원래는 어떻게 됐다고요 영국과 청나라는요 이들이 청나라가 비단차 도자기를 주면서 영국은 요렇게 주는 형태였었는데 이제는 누가 들어오게 됐습니까 인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면직물 받고요 아평 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 이 방향이 바뀌게 되었었다라는 거 바뀌게 되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편무역이었었다가 삼각무역 형태로 바뀌었었다라는 거 특히 어디에 주목해라 여기쪽에 있는 이 은혜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요게 이제 아편전쟁의 전개도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아편전쟁 같이 나와있는 것인데요 요게 있는 빨간색 나와있는 게 이 아편전쟁이죠 그래서 뭐 상하이 일대 난징 난징이 이제 거의 함락 됐으니까 난징 조약을 이제 맺었을 것이고요 자 그러다 2차 아편전쟁 나오면서 이제 어디까지 하게 됐습니까 그렇죠 이 베이징 그다음에 베이징 조약에서는 뭐 우리 같이 기억하자 이 텐진이 추가 개항 되었었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편입니다 전부 다 아니 이런 거를 아니 그게 뭐 하편 뭐 조금 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양의 중국인들이 또 사람 좀 많습니까 그들이 거의 뭐 중독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청나라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러한 좀 약간 꼬이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자 태평천국 운동이 여러분 만약에 지도상에서 문제가 나온다라면 요쪽에 있는 이 난징 근처에서 그 이 세력 근거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 요거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베이징까지 진격해 나갔었다라는 것도 아주 어려운 문제 같은 데서 나오다 보면 내신 문제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깐요 고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천십삼 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가나 조약 사이에 시기에 볼 수 있었던 중국인의 모습으로 적절한 거 찾으랍니다 보니까 어 가 조약은요 꽝저우 상하이 등에 다섯 개 한국 계양 홍콩을 영국이 할양한다 이런 것들 나와있네요 이거 무슨 조약입니까 1842년도에 난징 조약이 되겠고요 그렇죠 자 나는 봤더니요 외교사절의 베이징 주제를 허용한다라는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의 내륙 여행을 허용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텐진을 개항장에 추가한다 텐진을 개항장에 추가한다라는 거 있어서 1860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징이징 베이징 조약이 있었네요 베이징 조약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신축조약을 체결하는 관리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아직 신축조약은 안 배웠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이것은 의화단 운동의 결과로 신축조약이 나오게 되니까요 이건 다음 시간 기억해 두시고 이건 의화단 운동의 결과입니다 2번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상제회신도 아하 상제회화 만들었다 이것이 결국에는 뭘로 갔습니까 태평천국 운동으로 그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겠죠 태평천국 운동은 언제 나왔습니까 51년부터 64년이니까 여기 사이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당연히 2번 정답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근대식 군수공장을 관리하는 양무관료 양무 운동은 1861년부터 시작이라고 했었죠 몇몇 책은 또 62년에도 예측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연도는 어쨌든 이거 그 이후에 나오게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영국 사전 메카튼 일행을 호위하는 병사 이 메카튼 일행은 청말 18세기에 등장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정답 안 되겠고요 5번입니다 메이지 유신에 관한 신문기사를 읽는 상인 메이지 유신은 언제죠 여러분 우리 일본서 배웠었잖아요 1868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사이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었고요 한 문제만 앞으로 끝낼게요 2번입니다 2012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다음은 어느 운동의 중심인물이 올린 상소문이다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몇 회 전 우리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한테 졌네요 그러면 이거 무슨 전쟁입니까 이게 지금 딱 보니까 뭐 바꿔야 한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면서 그 좀 읽어볼게요 서양을 바꿔야 합니다 자 러시아와 일본을 본받아 국가 경영의 방침을 정하십시오 원컨대 황제께서는 황제라는 나온 걸 봐서 중국이고요 당연히 중국이니까 청나라겠죠 자 청나라와 일본에서 전쟁에서 졌다 이거 무슨 전쟁에서 진 거예요 청일 전쟁에서 진 거잖아요 청일 전쟁 언제 일어났습니까 천팔백 구십사 년에서 구십오 년까지 있었죠 몇 회 전이라는 거 보니까 구십 칠 년이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이렇게 올린 사람이 운동을 했었던 건 그 이후에 나왔었던 거 뭐 있습니까 양무 운동은 아니겠죠 결국에는 청일 전쟁 끝나면서 양무 운동 끝났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무슨 운동입니까 변법 자강 운동이에요 변법 자강 운동 얘기하는 겁니다 변법 자강 운동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 북벌을 추진하였었다 이건 여러분 아직 저희가 안 배운 덕인데요 이게 이제 1920년대 가면서 이제 군벌을 타도하기 위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장제스가 이제 했었던 거 있는데요 저희 이제 듣다 보면 그 다음 강의 계속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2번입니다 자치권의 획득과 국산품의 애용을 주장하였었다 이거는 인도 국민회의가 주장했었던 것이죠 완전 나라도 완전 다른 나라입니다 3번입니다 토지의 균분과 남녀평등 정책을 추진하였었다 이거는 태평천국 운동이죠 오늘 배웠었던 4번은요 입헌 군주제의 도입과 과거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렇죠 이렇게 왜요 결국에는 변법 자강 운동은 일본의 무슨 운동?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등장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입헌 군주제 같은 것들을 주장하게 되면서 과거제 폐지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봐주시면 좋겠고요 5번입니다 신청년을 통해 서양의 민주주의와 과학을 강조했었다라는 것은요 1910년대 중반에 있었던 신문화운동이거든요 그거는 강의 듣다 보면 그 다음 강의에 계속 등장할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 풀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점점 생겨지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마 수능 문제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제 강의만 듣고 정리만 하면 나머지는 다 별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 강의도 기쁜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 안녕 안녕